에이, 심지어. 전화 안 받네. 울지. 아, 그 애 눈썹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니까 그렇지. 여기 어때? 2천만 원. 시세의 두 배라. 만나볼래? 어? 요거. 건물주인 것 같은데. 몇 살인데, 여자가? 서른여섯. 왜? 더 젊었으면 좋겠어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왠지 불길한 약은 뜬다. 어둠은 희귀ög 지고 다섯 가지. 어둠은 희귀ög고 다섯 가지. 감사합니다.